감자 심기 뿌리로 심는 채소의 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뿌리로 심는 채소에는 감자, 마늘, 토란, 쪽파, 생강 등이 있습니다. 감자 심기 방법입니다. 밭에 거름을 뿌리고 밭을 갈아 엎습니다. 폭 90에서 120cm의 모판을 만들고 30에서 40cm 간격의 뿌림꼴을 깊이 10에서 15cm로 만듭니다. 씨감자를 눈이나 싹을 중심으로 2에서 4등분합니다. 폭의 사이가 20cm 정도로 자른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감자를 뿌림꼴에 넣습니다. 7에서 8cm로 두껍게 흙을 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